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또 인사드립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. 겨울도 많이 지납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푸르크 뿌리러 이동하고 있습니다. 날씨도 많이 좋아해, 조심히, 안전히, 푸르크 뿌리러 이동을 보겠습니다. 자연스럽게 한군데 뿌렸고, 다른 장소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. 열심히, 이 자석 운동 많이 해 보겠습니다. 열심히, 이 자석 운동 많이 해 보겠습니다. 욕심은 이거야. 욕심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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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돌 sabot기 합격 확실해요 너무너무 힘드네요 다 돌렸습니다. 계획했던 장소들을 싹 다 돌렸네요. 너무 많이 힘들어서 힘듭니다. 엄청 힘드네요.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모두들 많이 많이 연습하시고 좋은 결과 많이 많이 나오십시오. 그럼 아자 아자 아자